10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10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